자 한번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볼턴과 관련돼서 각종 뭐 그의 행적과 관련된 논란들 뭐 이런거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볼턴이 도대체 회고록에 뭔 내용들이 있길래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그렇게 출간에 방해를 하고 있을까라는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신 분들 업버튼 한번씩 좀 눌러주시구요. 자 ppt 한중까지 왔어요. 자 원래 이 회고록의 제목은요. 라고 해서 뮤지컬 중에 해밀턴이라고 했어요. 해밀턴의 그 막 작품 중에서 The Room Where It Happens 에서 따온거에요. 그래서 그래서 2020년 6월 23일에 원래 나올 예정이었어. 근데 국가 기밀사항이 있다 안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백악관에서 계속 출간을 저지해가지고 원래 3월 17일에 나오려고 했던 책이 5월 12일로 미뤄졌고 또 6월 23일로 미뤄진거에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6월 23일에 내겠다 하고 지금 못박아놨는데 볼턴 측에서는 근데 6월 16일에 백악관이 볼턴을 고소미를 먹여버려요. 응. 그러니까 볼턴 쪽에서도 언론에 그 회고록 원고들을 보냈나봐. 6월 17일에 언론들이 이 회고록 내용을 다 뿌려버린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이 분석 컨텐츠를 할 수 있는거에요. 미국 언론들이 다 뿌려져가지고. 책은 지금 끝내 못나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를 엄청나게 일단 까고 있어요. 까고 있고 트럼프의 행동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약간 이런 회상들이 좀 있구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그 하노이에서 있었던 북미정상회담하고 그리고 이제 2019년 6월에 그 원래 뭐냐 트럼프가 우리나라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문 대통령이 판문점으로 김정은한테 연락해가지고 어 우리 판문점에서 잠깐 번개 칠래? 해가지고 음 판문점 번개를 때렸죠. 음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좀 폭로를 한거야. 근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은 있어요. 사실 볼턴의 정치 성향과 진술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이 뭔가 뒷받침해줄 사람이 없어요. 증언이 없다는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볼턴 편인 사람이 별로 없어. 트럼프에 대한 여론도 좋진 않지만. 그리고 사실 트럼프에 의해서 잘렸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이 백악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체 필터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자체 필터를 좀 하고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물론 제가 이거에 대한 책이 나오면 뭐 이거를 굳이 원문으로 사가지고 굳이 내가 일일이 번역을 해서 보는 수고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뭐 역사와 관련된 얘기나 스포츠와 관련된 얘기나 하면 영어로 된 글이라도 저는 찾아서 보겠어. 근데 이거는 아니거든. 셀프디스지. 음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CNN이라든지 이런 그 진보기어 언론들 있죠. 미국에서 좀 되게 신중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그냥 중간에 선을 지키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런 선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뉴욕타임즈의 언론인 마이크 폼페이오 그러니까 마이크 폼페이오는 그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반쪽짜리 진실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반쪽의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언론에서는요. 야 전에 니 진술 거부했잖아. 근데 왜 이제와서 폭로하냐? 니 그냥 이거 글 팔아가지고 니 돈 벌고 싶은 거잖아. 약간 이런 얘기도 있고요. BBC는요. 영국이죠. 영국의 BBC는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그 재선을 도와줄 거를 그 간청했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마다 언론마다 이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 달라요. 자 대한민국의 중앙일보 그 JTBC 언론사죠. 북미 회담 중에 폼페이오가 쪽지를 보냈고 그 트럼프는 거짓말쟁이 라고 요약을 했어요. 자 대한민국의 SBS 북한 관련 내용에서 일본의 방해공작이 있었음을 회고록에 썼다는 거를 거기를 조명을 했어요. 역시 아무래도 우리나라 언론은 약간 일본이 뭔가 이런 거 관여를 했다 하면 겁나 민감해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CBS 네 그 우리나라 CBS 아니에요. 미국 CBS예요. 그 미국의 CBS라고 언론사 그 방송사 있어요. 우리나라 CBS는 기독교 방송인 거 알죠? 내가 안 보는 채널 근데 이 CBS 채널은 볼턴은 대한민국 외교에 에이플을 줬다. 대한민국 외교력에 굴복한 미국 안보 국가안보보좌관 이라고 했고요. 문 대통령이 연락에 열심히 이랬다는 게 입증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뉴스원 볼턴 회고록의 숨겨진 진실들 중재자 문 대통령의 땀방울 개고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뉴스 자 볼턴이 문 대통령의 영변 핵시설 폐기 이는 조연병적인 아이디어였다 라고 표현했던 걸 조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연합뉴스 볼턴이 회고록은 그 회고록인 왜곡이다라는 대한민국 지적에 나는 진실을 썼다 하고 반박을 했다고 약간 이런 거를 언론들이 각자 조명하는 파트들이 달라요. 자 그럼 한번 그 이제 미국 언론에 다 뿌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회고록 원고를 뿌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된 내용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그래서 회고록에서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그 회담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서부터 솔직히 앞에 제가 프로필 얘기할 땐 저 개인적으로 좀 피곤했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좀 재밌어지는 게 그 시진핑이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꺼냈나봐 2019년에 일본에서 만났을 때 그 그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이때 만났었죠 이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극히 관계 안 좋았을 때 근데 트럼프가 그 트럼프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그 민주당에 중국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책임을 회피한 거야 트럼프는 공화당이죠 그리고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외교관계를 좀 약간 다리를 놓기 시작한 사람이 미국의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이었죠 리차드 닉슨 공화당이었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담 중에 트럼프가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있잖아 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화제를 넘긴 거야 그랬더니 중국이 경제를 좀 잤느냐 하면서 좀 좀 도와줘라 하면서 그 중국이 그 중국의 콩하고 밀을 미국이 좀 많이 사줄게 응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강조한 거지 그리고 이제 무역협상과 관련해서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시진핑은 어 우리 농산물 좀 많이 보내주고 싶은데 약간 이런 논의를 우선시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 합의가 된 순간 시진핑은요 아니 이제 트럼프가요 시진핑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이다 시진핑은 근래 300년 역사 동안 최고의 지도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영혼에도 없는 말 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중국이 외굴에다가 수용소를 건설하고 있대요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주 굿굿 굿이요 라고 지지를 했어요 자 그러면 2018년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정상회담 자 근데 이때 트럼프는 뭐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더 우선시효한게 아니고 어우 나 대통령 한번 더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약간 이런 그 밑밥 깔기로 한거야 응 그래서 공동성명은 있는데 핵심 내용은 없는 그런 영혼이 없는 공동성명에 서명을 하고 일단 나는 자리를 뜨고 대북제재를 이어가겠다 뭐 이런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원래는 회담 전에는 김정은하고 덕담을 나누고 어 우리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하면서 비핵화 합의를 상원의 위에서 비준받겠다 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폼페이오가 헛소리꾼이라고 불만을 표시한거에요 It is full of shit 하면서 그래서 그 이때 트럼프는 그동안 사전 논의가 없었던 한미훈련까지 축소할 것을 선언하죠 실제로 근데 지금 한미훈련은 좀 예전에 비해서 규모가 좀 많이 축소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김정은하고 김정은은 어 북한에서 우리 좀 강경파들이 좀 있는데 어 이런 소식들 좋아할 것이다 라고 반응을 보였는데 이때 볼턴의 생각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낚였다 자 근데요 회담 이후 후속 조치가 없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폼페이오를 북한에 보내면서 로켓맨의 음반하고 같이 보낸거야 그 뭐냐 그 미국의 그 로드맨 있죠 그 김정은하고 친하다는 뭐 어쨌든 어쨌든 근데 그 김정은 김정은은 결국 못 만났구요 그 이때 볼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전쟁 때 미군이 왜 북한과 싸우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라는 이 트럼프의 반응에 대해서 만족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한미자윤무역협정이 이게 약간 볼모가 되어버린거야 그래서 남아 그 남아는 남아에게 하여금 제재 강화를 좀 하게끔 유도를 시키려고 했었대요 음 그 니네 이웃나라 아니냐 하면서 뭐 그랬다고 하구요 자 그러면 하노이 회담 근데 이때 그 약간 확대 회담 이 세부 세무라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는 회담 시점에서 트럼프가 그 김정은한테 저희 쉬는 동안 뭐했냐 하면서 물어봤더니 김정은 좀 새로 새로운 제안들을 갖고 하노이까지 응 왔는데 당신이 만족을 못하니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응 나 평양에서부터 열차 타고 여기까지 왔다 응 약간 이런 식으로 안타깝다 하고 이렇게 표현했구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이렇다 하면서 자료를 전달하고 그래서 니들이 이런 비핵화를 따라와준다면 니네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밝은 미래를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원래 만찬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어 우리 비행기로 태워줄까 근데 김정은이가 이걸 거부한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 만약 이게 실현된다면 꽤 그럴듯한 그림이 될건데 자 그리고 이제 그 스몰딜은 원래 비핵화에 대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거부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김정은한테 영변 말고 니네 딴 데도 폐쇄해라 하고 요구를 했는데 김정은이 하는 말이 지도자는 나지만 행동에 명분이 필요하다 해서 영변 이외에는 지금은 계획이 없다 그래서 거래를 못했어 그리고 2019년 3월 21일 미국 재무부가 중국 회사 두 군데에 대한 제재를 했는데 북한하고 불법으로 환정을 했다는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트럼프는 SNS를 통해서 야 니들 잘못했어 빨리 추가 제재 철회 해 해가지고 SNS에다 활동현황을 보고를 했죠 응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씨는 김정은이 하노이에 올 때 영변 핵시설 포기하고 모든 제재 해지라는 한가지 전략만 가져왔고 플랜 B가 없었다는 점이 놀라웠다 음 그리고 그 볼턴은 그 이제 정의용 실장이 자기한테 문 대통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약간 전했는데 볼턴이 그 문 대통령을 약간 좀 정신분열증이 있는게 아니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뭐 어쨌든 자 그럼 이제 한문점 회동 음 6월 30일을 만났을 때 짧지만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할 것 같고 문 대통령에게도 매우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한국인들이 트럼프를 좋아하고 존경한다 라고 했고 트럼프 아 내가 대통령이 된 대로 한국이 많이 달라졌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시기만 그랬을 뿐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그 시점에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지게 보인거는 그 시점에 박근혜 씨가 그 탄핵을 당했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씨를 파별을 했거든 그거를 언급한거에요 음 자 그럼 이제 볼턴의 주장에 의하면요 이제 그 청와대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측 대표단이 판문점에 가는거에 있어서 그 문 대통령은 안 따라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뭐 관측초소까지 같이 가서 결정하자 하고 일단 가보자 했는데 어쨌든 볼턴은 이 이 판문점 회담 자체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대요 음 자 근데 볼턴은 이제 트럼프가 판문점으로 출발하는 시점에 볼턴한테 따로 헤이 존 자네는 몽골에 가서 할일이 있어 하면서 몽골로 보내버렸대요 그리고 몇달 뒤에 이제 잘라버리지 자 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이 당시에 국정상황실장 이었는데요 이제 이 볼턴의 회고록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음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의 나는 실무책임자였다 근데 당신이 하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며 정확한 것은 더욱 아니다 음 자신이 아니게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착각과 오만에서 벗어나게 말한다 모든 사실을 일일이 공개해서 반박하고 싶지만 그 그러는 순간 볼턴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서 나는 참겠다 그래서 할 만 하 아닌거지 할 말은 많지만 음 할 만한 음 자 그 다음에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위기에 관련된 회고록 언급 근데 이 이 사건은요 트럼프가 딱 관심이 있었던 사건이 아니래요 그래서 볼턴이 진짜 볼턴이 그냥 어떻게 보니 대통령의 개입 없이 그냥 본인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다 그 개입을 한거야 음 그래서 회고록에서도 이 챕터는요 내가 주체였다 이게 드러나있구요 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챕터로 인해서 볼턴에 대한 평가는 더 안좋아졌어 그렇다고 해요 음 넘어갈게요 베네수엘라 얘기는 음 어쨌든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가 이제 임시 대통령이 5월 1일에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호응이 없었어요 음 음 그래서 볼턴이 스스로 어 이 쿠데타는 미국이 지원했다 하고 인증을 해버린거에요 그래서 관련 인물들이 누구인지도 다 실명을 까버린거야 음 그랬다고 해요 자 기타 트럼프가 했다고 볼턴이 주장했던 내용들 트럼프가 영국의 핵 보육인 것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핀란드가 어 핀란드? 러시아의 일부 어디 특정 지역인가? 라고 물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살상 미국의 일부이며 침공은 멋진 일일 것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 볼턴은 뇌피셔러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냐 트럼프 탄핵신문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이외의 정치적 간섭을 맞는 다른 사회를 조사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존 켈리는요 이런 볼턴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나가고 싶어 하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도 알게 되겠지만 이곳은 일하기 좋지 않은 곳이다 마이크 폼페이오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He's so full of shit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 가기 전에 트럼프하고 문 대통령이 통화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오 이거 나 걱정된다 뭐 이랬다고 하고요 그럼 이제 트럼프는요 그 여러분들 지금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요 아베 신조의 아빠가 아베 신타로 건데 이 아베 신조의 아빠가요 가미카즈 대원인 거 아세요 근데 그래서 그 자살 테러 공격단이잖아 근데 아베의 아빠가 죽기 직전에 전쟁이 끝나버려가지고 살아남은 것을 언급하는 걸 좀 그 아베가 그 좋아한다 응 어쨌든 약간 이런 표현을 하는데 트럼프는요 아베는 이런 걸 좋아하지만 트럼프는요 아 아베 신타로가 가미카즈 작전에 참여하지 못한 게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리고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는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요 아무래도 세대차가 좀 많이 나서 그런가 마크롱하고는 음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문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구상에 대해 상반되는 주장을 동시에 한다 하면서 조현병적 아이디어라고 깎아 내리고요 음 그리고 트럼프가 미군이 전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썼다 그래요 자 그렇고 어 하여간 뭐 이런저런 그 그냥 자기들의 그냥 뇌피셜들이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음 그래서 볼턴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문 대통령의 행동을 지켜면서 트럼프는 문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다른 정부들처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었다 라고 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대한민국의 정부를 좀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아니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냐 그건 미친 거 그건 미친 개가 아니고 뭐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근데 이 회고록이요 미국 법원 연방 법원에서요 출간 자체를 막진 않았어요 근데 기밀 공개하고 그거에 따른 미국의 국익처 논란과 관련해서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까임 방지권을 해준 건 아니예요 그래서 법무부가 회고록 출간 금지 요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볼턴이 기밀을 공개해서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들을 몰수할 수도 있고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도 있다 라고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볼턴은요 회고록을 내면서 다음 대통령은 약간 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듯이 자기의 의사를 밝혀놨어요 트럼프는 대통령 자격이 없고 나는 다음 대선에서 바이든을 지지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오지게 욕을 먹고 나서 어 그래? 그럼 나 바이든도 바이든도 안 뽑을게 둘 다 안 뽑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피터 나바로는요 볼턴의 행태가 리벤지 포르노를 보는 것 같다 볼턴이 돈을 위해서 이런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고요 국무부에서 한일 담당관에 맡았었던 민타 오바는 볼턴의 의도가 만일 바보들게 둘러싼 영웅으로 자신을 묘사하려는 것이었다면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데 실패한 것처럼 자신의 영웅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실패했다 한 바보와 다른 바보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북미 외교에서 전리 없는 기회를 엉망으로 만났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트럼프의 무능과 볼턴의 역효과적인 조언 덕분에 우리는 이 행정부가 반복적이며 우발적으로 북한이 자기 만들어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했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볼턴은요 결론은 그거에요 우리나라의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로는요 그 이런 삐 되는거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진짜 막 오지기 욕을 먹어도 싸다 진짜 막 저런 사람이 응 어째서 여태까지 정치활동을 한 것일까 응 뭐 그런거지 솔직히 나는 이번에 이 컨텐츠를 조사하면서요 솔직히 볼턴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의 남북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진짜 이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어느정도 그 밀당을 위해서요 만약에 우리 그 이쪽에서 제안했던거를 이쪽에서 거부를 할 때 그러면 어 우리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거지 라고 약간 위협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지만 볼턴은 지가 대통령인지 지가 대통령도 아닌데 선을 넘고 있는거야 꼬우면 지가 대통령을 하던가 결론은 그거에요 대통령도 아닌 주제에 선을 넘는다 음 그리고 아마 이번에 찍혔기 때문에 더이상 정계의 발을 들여다놓지는 못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음 뭐 그렇다고 하네요